9장 10장 10장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 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다섯 개의 빵과 생선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오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오십 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아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영 안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느라. 소년이 올 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격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꼬지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두르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한 어린이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림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